1. 비행기의 이륙 활주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맞바람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무게가 2000kgf인 항공기가 30도로 선회하는 경우 이 항공기에 발생하는 양력은 약 몇 kgf인가? 3. 2309 3. 베르노이 정리에서 일정한 것은? 2. 전압 4. 비행기의 동적세로 안정에 있어서 받음각이 거의 일정하며 주기가 매우 길고 조종사가 느끼지 못하는 운동은? 1. 장주기 운동 5. 프로펠러의 회전속도에 비해 비행속도가 아주 빠른 하강 빈 시 통합중심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 4. 기세 뒷전 방향 6. 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기와 물체의 마찰력이 클수록 마찰항력은 감소한다. 7. 헬리콥터의 지면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오른 것은? 2. 같은 마력일 경우 지면 효과가 나타나는 낮은 고도에서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8. 다음 중 마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항공기의 속도가 같더라도 대기온도가 낮은 경우 마하수가 더 커진다. 9. 상승 비행시 평균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오른 것은? 3. 고도 변화 상승시간 10. 항력 개수가 가장 작은 단면 형상을 표현한 것은? 3. 12. 대전 날개 항공기인 헬리콥터가 일반적인 고정 날개 항공기와 다른 비행은? 4. 정지 비행 12. 다음 중 받음각의 정의로 오른 것은? 1. 날개의 시위선과 상대풍 사이의 각도 13. 항공기 날개의 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조종면의 앞전 부분에 부착하는 작은 플랩의 일종이다. 14. 다음 중 초음속 항공기의 가장 적절한 날개고래 형태는? 2. 삼각형 15.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 대기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밀도 1.225 KGM3 16. 항공기의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프로그램 중 항공기에 적용되는 정비 작업에 대한 절차 및 업무를 항공기 각 기종 별로 수립하여 항공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항공기 정비 기준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17. 충돌, 추락, 전복 및 이와 유사한 사고에 위험이 있는 장비 및 시설물에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검은색과 교대로 칠하여 표시하는 안전색체는? 2. 노란색 18. 핸들의 종류 중 단단히 조여있는 너트나 볼트를 풀 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구는? 2. 브레이커 바 19. 다음 중 일반 목재, 조이, 직물 등의 가연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1. A급 화재 20. 다음 중 항공기의 세척에 사용되는 안전솔벤트는? 4. 메틸클로로포름 22. 리벳 작업을 할 구조물에 양쪽 면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작업 공간이 좁아서 버킹바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리벳은? 2. 체리 리벳 22.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시 발생되는 개통오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과실오차 23.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운항관리 24. 다음 안에 알맞은 용어는? 3. 텐션 레규레이터 25. 다음 영문의 내용으로 가장 오른 것은? 2. 정비교범 절차에 따라 주의를 해야 한다 26. 금속의 전성을 이용하여 판재를 두드려 공면 용기를 만드는 성형 작업은? 3. 타출 가공 27. 운항정비 기간에 발생한 항공기 정비 불량 상태의 수리와 운항 저해의 가능성이 많은 각 계통의 예방정비 및 감항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 작업은? 3. 정시 점검 28. 토크렌치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4. 토크렌치를 조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멈춰가며 지정된 토크를 확인한 후 다시 조인다 29. 유관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다이체크는 간접 유관검사의 일종이다 30. 다음 항공용 볼트의 식별 보호 중 정밀 공차 볼트를 나타내는 것은? 2. 31. 항공기의 운항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지상에서 다루는 재반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연류 공급 32. 자동 고정 너트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볼트에 장착할 때는 볼트 나사 끝 부분은 너트면보다 돌출되어 있으면 안 된다 33.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그림과 같은 공구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인가? 1. 위배 작업 34. 다음 중 항공기 금속 부품 표면에 발생한 균열을 탐지하기 위해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파괴 검사법은? 4. 색조 침투 검사 35.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내식성을 증가시키고 도장 작업의 접착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부식 방지 처리 작업은? 3. 알루다이닝 36. 현재 주로 사용되는 조종 방식으로 컴퓨터가 계산하여 조종면을 필요한 만큼 편의시켜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공기의 급격한 자세 변화 시에도 원만한 조종성을 발휘하는 조종 방식은? 4. 플라이 바이와이어 조종 37. 날개에 작용하는 대부분의 하중을 담당하며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연결부의 구실과 착륙장치나 기관을 날개에 부착할 경우에 장착돼 역할을 하는 날개 구조부제는? 2. 날개보 38. 가열하여 성형한 후 다시 가열하면 연해지고 냉각하면 다시 본래의 상태대로 굳어지는 합성수지는? 1. 열가소성수지 39. 항공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속재료규격 중 미국재료시험협회의 규격을 나타내는 것은? 3. 에스턴규격 40. 헬리콥터에서 조종계통을 정해진 위치에 놓고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조종면을 기준선에 맞추고 분도기 등을 이용하여 고정면과 조종면 사이의 변이각을 측정하는 작업은? 1. 정정리깅 41. 다음 중 시욕경화에 대하여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4.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와 경도가 증가하는 성질 42. 헬리콥터의 기체에 작용하는 하중이 아닌 것은? 1. 장력 43. 구조부제 파괴 중 반복하중에 의한 구조부제의 파괴는? 3. 피로파괴 44. 항공기 꼬리날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옆놀이 운동을 담당한다 45. 왕복기관의 나셀과 마운트 구성품이 아닌 것은? 4. 역출혁장치 46. 재료번호가 ajxxx로 표기되며 구조용 합금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강으로 왕복기관의 크랭크축이나 항공기의 착륙장치에 사용되는 것은? 3. NIC 알모강 47. 항공기의 기체구조시험 중 강성시험, 한계야중시험, 극한화중시험, 파괴시험 등은 어느 시험에 속하는가? 3. 정화중시험 48. 다음 중 복합소재에 쓰이는 강화제가 아닌 것은? 2. FRM 49. 다음 중 항공기의 여러 부품이 한 곳에 결합되어 조립체를 이루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도면은? 1. 조립도 50. 수평등속 비행 중인 항공기의 날개 상부에 작용하는 능력은? 1. 압축응력 51. 4X4IN인 정사각형 단면봉의 2000파운드의 인장하중을 가한다면 이 봉에 작용하는 능력은 몇 엘비인인가? 2. 125 52. 기체 손상의 1영중균열로 정해할 수 있는 경우는? 4.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불연속이 생기는 현상 53. 헬리콥터의 동력 구동축에 고장이 생기면 고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원인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평영 스트립의 결함 54. 현대 대형 항공기에 주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루터와 스테이터로 조립된 브레이크 장치의 구조 형식은? 2. 멀티디스크식 55. 속도하중 배수선도에서 구조강도의 안정성과 조종면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장하는 설계상의 최대 허용속도는? 4. 설계 급강화 속도 56. 세미모노코크 구조 동체의 구성품별 역할 및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동체 앞에 벌크에 드는 방화벽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57. 알루미늄 합금과 비교하여 티타늄 합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4. 알루미늄 합금보다 내식성이 불량하다 58. 헬리콥터의 회전날개는 동체 토크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장치는? 3. 꼬리의 전날개 59. 철강재료의 표면 경화법이 아닌 것은? 2. 항온열처리법 60. 항공기 구조의 특정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중 동체 위치선을 나타낸 것은? 2. 비슷하